이번 주말 평양 기온은 웃돌며 공기도 한층 부드럽게 느껴지겠고요. 오늘 하늘도 대체로 맑겠습니다. 특히 오후 시간대는 기온이 11도까지 오르며 포근한 겨울 날씨를 보이겠는데요. 단 공기가 정체되면서 낮 동안에도 먼지가 뒤엉긴 안개나 옅은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습니다. 일요일엔 비 소식이 있습니다. 비는 늦은 오후에 서부지역부터 시작되겠고요. 밤에는 전 지역으로 비가 확대되겠습니다. 비가 많이 내리는 곳은 최고 30mm 이상이 예상되고요. 오후부터는 해안지역을 중심으로 바람도 약간 강하게 불겠습니다. 현재 경남지역은 구름 없이 하늘은 맑은 모습인데요. 곳곳에 안개가 끼면서 뿌옇습니다. 오늘 동쪽지역 오후에는 간간히 구름만 지나겠습니다. 아침기온은 어제보다는 조금 낮게 출발하고 있는데요. 현재 미량은 영하 4.6도, 의령은 영하 5.2도에서 출발하고 있습니다. 낮기온은 어제보다 올라갑니다. 미량의 낮 최고기온 12도, 김해 11도 등으로 한낮에는 비교적 포근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서부지역 종이 대체로 맑은 날씨가 이어지다가 밤부터 구름의 양이 많아지겠습니다. 기온은 오늘도 전반적으로 평년기온은 웃돌겠는데요. 오늘 한낮기온은 진주 11도, 4,010도 등으로 꽤 온화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오늘 동해안에서는 너울성 파도를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물결은 0.5에서 최고 2미터까지 일겠습니다. 당분간 비 예보가 작겠는데요. 내일 늦은 오후부터 시작된 비는 월요일 아침에 대부분 그치겠고요. 다시 동풍의 영향으로 화요일 오후부터 수요일 오전까지 비나 눈 소식이 있겠습니다. 또 금요일에도 또 한 차례 비나 눈이 내릴 전망입니다. 기상정보였습니다.